에스티 바이오센스죠 그 진단키트를 만든 회사인데 오늘 16일에 코스피에 상장한다고 하는데요 이미 IPO는 진행을 한 거죠 네 이미 청약은 끝난 상황입니다 네네 좀 좀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나 진행 상황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뭐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지만 상장된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코로나 19 진단키트로 유명한 체외 진단 기업입니다 그래서 2010년에 설립된 기업인데요 뭐 코로나 19 진단키트를 키트를 포함해서 한 10개 정도 진단키트를 생산하고 있고 뭐 그런 질병에 대한 건 한 150여가지 정도가 지금 진단키트를 생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 최초로 이제 코로나19 항원 진단 키트를 좀 세계보건기구 WHO의 이제 진급 긴급 상용 목록에 등재하기도 한 그런 기업인데요 최근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보니까 1분기 매출액이 1조 1800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이 7383억 원인데 이게 작년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70%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전체 영업이익을 올해 70%로 올해 1분기에만 바로 벌어들인 건데요 공모가는 5만 2천 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 공모가 기준 시총이 5조 37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상장사 통해 상장사 중에서는 시젠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젠보다 시총이 조금 더 높은 수준인데 이게 앞으로 이제 공모 상장해서 오르는 거에 따라서 시젠과의 격차를 더 걸릴 수가 있을까 이런 것도 시장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매출이나 기업 규모로 봤을 때 이 회사가 시젠보다 큰 회사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시젠보다 더 크게 나오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아마 좀 흥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일반 투자자 청약이 이미 마무리가 됐다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돈이 몰렸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상황은? 네 뭐 일반 투자자의 돈이 32조 원이나 몰렸습니다 그래서 274 대 1로 실중에 돈은 무지하게 많네요 말입니다 원래 그 업계에서는 이게 진단 키트 하나만으로 이렇게 큰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성공할 것이냐 예전에 뭐 단장님께서도 얘기해 주신 바가 있지만 공모주에 대해서 열기가 지금 사실 예전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랑 또 이렇게 청약 일정이랑 겹쳐지면서 32조 원이나 되는 돈이 좀 막대한 자금이 몰린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기간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는 경쟁률이 더 높았습니다 이때는 1143 대 1로 기간 투자자의 돈도 굉장히 많이 몰렸고요 뭐 이 원인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있지만 그 크래프톤처럼 그 공모가가 비싸다고 당국에서 한번 제동을 걸어가지고 여기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5% 정도로 공모가를 낮췄는데 이제 SD 바이오 센서는 39%나 처음 공모가에 비해서 낮춰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싼 거 아니냐 시즌과 비교해도 싼 거 같고 공모가도 39%에 낮췄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다 이런 인식 때문에 좀 흥행이 좀 성공했다 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기존에 들고 있던 대주주나 아니면 뭐 투자했던 vc 벤처나 이런 쪽에서 이제 좋을 때 빨리 액시스 하고 싶은 욕망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싸게 했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앞으로 백신이 나오고 이게 또 접종률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밸류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꼭 상장해야 된다 좀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여기에 이제 그 i표에 청약한 많은 이제 개인투자 가 dr 제일 큰 관심은 상장 잘 돼 네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보면 OTC 마켓,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공모가가 싼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장됐을 때 소위 얘기한 따상,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도 많이 있을 텐데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공모가 5만 2천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OTC 시장에서는 지금 9만 7천 원의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두 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로 짐작했을 때 투자자들은 따상을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다. 따상이라는 건 상장될 때 공모 시초가가 이미 상한가를 한 번 치고 종가에서도 또 상한가를 쳐서 상장 당일 날 상한가를 두 번 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따상을 해야지 9만 7천 원을 넘어서거든요. 그래서 9만 7천 원에 들어온 투자자들은 분명히 따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쉬운 게 또 기간 투자자 확약 비율이 12.4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약 비율이라고 하는 건 내가 6개월 동안 안 팔겠다, 1년 동안 안 팔겠다, 이렇게 락업을 한 거, 그 비율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네, 락업 그 비율이 1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상장 당일 날 팔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그러면 따상이 아무래도 좀 어려울 수 있다. 물량이 많아지니까. 네, 이런 전망이 나오고요. 해외 기간 투자자 확약 비율이 더 낮습니다. 0.6%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단기간에 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런 청약들이 다 뒤에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SD바이오 센서를 오랫동안 과연 들고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아마 이 청약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소하고 나오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은 또 따상을 좀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투자하신 분들이 상자할 때 시장을 면밀하게 좀 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양쪽이 열려 있는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시장 같은 주식도 보면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가 또 이게 일시적인 이익일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또 많이 받았고 최근에 좀 올라왔지만. 그런 면이 있는데 결국은 SD바이오 센서가 지금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서 좋은데 그럼 향후에 어떨 거냐 하는 미래 정장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사 측도 굉장히 그 부분을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M&A를 많이 하겠다고 회사 측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IPO 공모를 통해서 번 돈으로, 들어온 돈으로 앞으로 M&A를 많이 해서 신상을 붙이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진단키트로 급성장한 건 맞는데 앞으로 이제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시장이 의구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짝 성장 아니다. 우리는 이런 걸 위해서 M&A를 통해서 다른 제약바이오 업체들 인수를 해서 좀 수익 다각화를 하겠다. 그렇게 회사 측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게 가시화 될 거냐 아닐 거냐가 향후에 이 기업의 주가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 팩트가 될 것 같네요. 같은 이야기는 시젠도 최근에 똑같이 했거든요. 시젠도 CFO를 금융업계에서 스카우트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M&A를 많이 하겠다. 네, 네, 네.